.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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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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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 가잖아 지금 가잖아 다 죽었나봐 토모에도 죽었나봐 아 토모에는 안 죽었네 놀이개가 있다 아까 내가 여기 들어왔던 데인데 아무도 없었는데 두루마리가 있네 아 토모에가 가르쳤구나 가르쳐야 안되지 고문했나보네 여기 또 뭐 있어 팔 옷 미스터리하군요 이거 뭐지 아 화살 아 여기도 있었네 기지 밖에 나왔네 토모에가 화를 가르쳤네 네 토모에가 배신한 거 아니야 어디지 어디서 들리는 거지 도와주시 어 여깄다 아寒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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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을 하더니 천재라고 오이씨 선생아 죽여야 됐대 또 이제와서 와 나왔던 나와던 나왔던 나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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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싸웠던게 제자였구나 야 싸울 때 하나 도움을 안주던지 뭘 내가 다 싸웠는데 잘 못 싸우던데 잘 못 싸우던데 전설이 퍼져나가고 있음 전설이 퍼져나가고 있음 진짜 유비같다 그치? 쿠나이 엘 아벨 쿠나이 싹 R2로 장비한 다음에 쿠나이 던지 괜찮네 적의 빈틈을 만들 수 있겠네 얍실하지만 일지 갱신됨 지금 뭐 마사코설어는 9개 중에 하나고 대정정인은 만나야 되고 핏자국도 만나야 되고 마사코공 영입하기 초립당 낭인 영입하기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보자 일단은 준비되면 오라 했거든 몇 가지 가야돼 마사코설어 하려면 사무라이 가보지네요 일단은 이리로 빨리 빨리 이동해 가지고 요거는 하자 저게 궁금하네요 제자 배신한게 스승과 제자 누가 있지? 야마토를 찾아가보세요 퀘스트 하나 얻었네요 신화적 설화야 이건 와 쓰시마선 밑에 있네 나중에 내려가겠다 야 이거 볼륨이 엄청 클 것 같아 게임이 이거는 장난 아닌데 오픈월드라 생각 못했네요 저는 다크스월드 스타일로 그냥 다크스월드 물론 스킬 크지만 오픈월드라 이거는 잠깐만 일단은 올라가야죠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 음 저거죠 어? 됐어 꼭 집에 갈려면 타고 올라가야 돼 아 귀찮아 당분간 이거 하기 좋겠다 이거 볼륨이 엄청 큰데요 좋아 좋아 다 먹을 거야 나 어 뭐 하시지 흠 어 어디야? 이쪽인가? 연습하고 계시나 보네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 올라가야지 어떻게 올라와있어 뭐야 저를 맞춘다고? 스나이퍼야? 가서 봐야돼? 뒤 부려먹네 똥깨도 아니고 맞췄어요? 머디를 맞췄어요? 오 걔는 뭐지? 적을 향해 알겠다 선생님 아무것도 안해 나만 싸워 어떻게 된거야? 나만 싸워 나만 네가 배신한거 아니냐? 일부러 나를 유인한거 같은데? 수상합니다 수상합니다 몽코가 오르도 고쇼지 되시던 마 쓰다에 나갔다 와 교 아래시키 노 대기니야 올해 리오 대왕 도모에니와 하가 터다는 거라 어머니 도모에니와 수상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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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後を終え 友恵を見つけてもたじろぐなうかうかしておったら死ぬぞ 次こそ弓をお使いにあやつがいればないなかったらお主一人で十分ではないのか 無論ですよくぞ申した 順べている 誰かにあるか ほらればいいな 私たちが死ぬぞ ほらればいいな 後に死ぬぞ 死ぬぞ ほらればいい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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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ぬ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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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포로 구출 어? 소량 안 돼 질근 자체 수금의 자세 수금의 자세 이렇게 드는 건가 본데 방패병을 상대할 때 효과적인 자세 오 이렇게 딱 쳐내고 딱 타네 방패 방 R2를 길게 누르면 방패 파괴 살렸고요 이게 길게 누르면 수금의 자세 이게 안검의 자세 길게 누르고 O를 누르면 이렇게 하면 X 누르면 이렇게 누른 채로 U 누르면 이거고 X 누르면 이거고 완전히 앞잡이가 됐어요 큰일인데 X 누르면 始める気だ。 坂井、お主の平日は志村へわしの教えではないな。 猛虎はひるいなき強敵です。倒すことを優先したまで。 武士は守りてぞ。ういうちは野党のすること。 駒田を知らぬゆえ。 水ともわかるわ。 駒田であったであろう。だが次のゲドウを育てる気はないぞ。 いかにもゲドウは一人で十分。 トモエがひよしのゆを狙っておるなら、 備えなければならん。よいな。 では、どうするのか。 みたい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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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무기를 호불을 원거리 속사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카타나 업그레이드 이만큼만 할까요? 도공을 찾아 업그레이드 하기 내가 셀프로 업그레이드는 안되는구나 기술 보자 기술 포인트 지금 맥 포인트야 1포인트? 어허허허 방어불가를 쳐냅니다 방어불가를 쳐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됐을 때 쳐낼 수 있다고 그러네 요거 배워야겠다 끝 관통 길게 누르기 2번 이야 이거 좋은데 일단은 앞에 거 다 배우고 뭐 없나 먹을까? 자 토토 도장으로 가야 돼요? 도장으로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짜증나는데 기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음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거는 지나가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해안결로 가기. 해안결로 가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